여기는 우리 이발소와 달리 세련됐네. 어? 우와! 생크림통이 엄청 많아! 사장님은 매일 아침 나더러 일일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서 쓰면 얼마나 편해. 어휘가! 조심해! 역시 잘 되는 가게에. 으아아악! 어휘가! 괜찮아? 으악! 살려줘! 119! 119 좀 불러줘!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거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생크림뿐만이 아니야. 딸기랑 초콜릿도 전부 썩은 거라고. 썩은 재료들로 머리를 꾸미니까 파리가 몰랠 수밖에. 으으으... 감자칩 나쁜놈! 으응? 우와! 낮에 봤던 최신식 이발기계 스위치야. 이걸 누르니깐 기계가 작동하더라고. 우와! 진짜 빨리 되겠는걸? 네네! 맥콜릿임! 스마트에서 계속되는거 같은데. 입은 오세의 이하실 때... 이리기... 이리기...